네 안녕하세요 이온 오렌지 테레비 신비한 lpg 금융백과 금융회의 정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간 수십만원에서 크게는 백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lpg 전용 제휴카드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lpg 차량을 운행한다면 당연히 lpg 제휴카드까지 제대로 사용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제휴카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에게 맞고 어떤 카드가 가성비가 좋은건지 매번 망설여 지셨을 것 같아요 특히 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이나 허들 같은 부분들도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야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휴카드를 선택할 때의 기준과 현재 어떤 제휴카드들이 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카드들이 혜택이 좋은지 카드 혜택 순위를 쭉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먼저 lpg 제휴카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lpg 제휴카드를 알아본다 라는 것은 lpg 를 충전할 때 할인을 많이 받기 위함이 첫번째 목표일 텐데요 보통 리터당 100원 할인 150원 할인 이런 단어에만 집중해서 오 좋은데 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리터당 할인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종이 가장 비싼 휘발유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 카드를 선택할 때에는 리터당 할인이 휘발유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유종에 상관없이 리터당 할인이 적용이 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문구 하나에 할인되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휘발유가 1리터당 1300원 이었을 때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 주는 것과 lpg가 1리터당 900원 이라고 했을 때 리터당 100원씩 할인해 주는 것과 이 둘의 할인율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화면에 표를 보시니까 이해가 확 오시죠? 이렇듯 lpg 제휴카드 역시 lpg 리터당 할인이 적힌 금액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 주셔야 돼요 특히 휘발유가 기준으로 할인된다면 그 금액을 lpg가로 환산했을 때 리터당 얼마가 할인되는지를 꼭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하셔야 될 것이 할인받은 결제권도 카드 실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저희가 lpg 충전할 때만 할인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카드를 고르냐에 따라서 할인 혜택도 달라지겠지만 만약 편의점이나 커피, 외식, 온라인 쇼핑에서도 다양한 할인이 적용되는 카드일 경우에는 할인받은 결제권이 카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지 한 달 카드 실적을 겨우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받은 결제권이 실적에 포함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카드를 수월하게 사용하면서도 꾸준한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아야 될 내용이 카드 실적으로 제외되는 매출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나 학교 납부금, 공과금과 같은 결제권들인데요 공과금의 경우에는 어떤 카드에서는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카드에서는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이렇듯 상품별로 실적으로 제외시키는 매출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매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카드를 사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lpg 카드를 선택할 땐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체크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시중에 주목해 볼 만한 lpg 제외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할인 혜택을 중심으로 가장 좋은 카드 순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일반 혜택까지 섞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카드별로 요구되는 전월 실적이나 월 할인 한도 등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참고해 주시고 표를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를 살펴보면 30만원 실적 기준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약 15,000원 정도 볼 수 있는 카드는 E1 LPG 롯데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IBK의 오일앤라이프 카드 역시 월 12,000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이 카드의 경우에는 휘발유가 기준으로 할인이 들어간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E1 현대카드 M과 E1 아이파크 백화점 IBK 카드 SKG LPG 하나카드 또한 월 1만 300원 수준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E1 LPG 하나카드 E1 LPG 국민카드 E1 LPG 롯데 체크카드 역시 월 1만원의 LPG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표기되는 카드들 역시 월 6,000원에서 월 8,000원까지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카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골라야 될지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가장 혜택이 빵빵한 카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LPG 제휴카드를 선택하는 기준과 어떤 제휴카드들이 있는지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휴카드를 잘만 사용하면 누적되는 절감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쓰는 카드라면 정말 잘 비교하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E1 오렌지 테레비 신비한 LPG 금융백과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PG 고객을 위한 혜택을 넣고 넣고 오카 얍 오늘도 마법같은 하루를 선물하러 출발 오렌지 포인트를 키우고 더 크게 키워서 가득가득 챙겨드리고 오카만 있으면 생활 속 다양한 혜택이 계속 계속 쏟아지고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지친 하루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LPG로 더욱 깨끗한 내일이 되도록 대한민국 LPG E1